스이... 뭐다기네? 반갑습니다. 머드기 입니다, 짜오레! 간만에 울트라 그리드모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누르고 이게 기초가 있잖아요 이게 시간내로 줄기는 말든 몬스터 쌓입니다. 접점 이렇게 근데 몬스터 너무 쌓이면은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누르면은 이게 멈춰요 잠깐 이제 깎지만 이거 금지라는 거야 이거 금지라는 겁니다 자, 올해 간만에 울트라 그리드 모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하면 좀 약간 재미없을 것 같아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션이 아니, 아니 뭐야 4만원 추가? 실패보상이 죽으면 25만원이 걸렸어요 이게 웨이브 스탑 버튼 안 누르고 클리어 이게 뭐냐면 여기를 누르고 이게 초가 있잖아요 이게 시간내로 죽이든 말든 몬스터가 쌓입니다 점점 이렇게 근데 몬스터가 너무 쌓이면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누르면 이게 멈춰요 잠깐 대신 피는 깎지만 이거 금지라는 거야 이거 금지라는 겁니다 일단은 울트라 그리드 모드는 두 번 돌릴게요 두 번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워 파밍이 제한이 있는 모드야 일단 보세요 아니, 시간내로 5만원 아, 야, 또 15,000이 왜 올라가, 이거? 밑에 만원 저거 하겠냐고 아직은 물 넘었다 야, 뭐야, 뭐야, 저게? 40, 50만원? 여러분, 이 정도면 인정해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논돌아가서 일부러 몬스터에 몸통박치게 하거나 폭탄을 내 몸속에 쏘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 인정... 자, 일단은 두... 아, 가격이 점점 올라가, 뭐야 자, 일단은 개하지마, 여러분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채널을 나누도록 굳게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눈칫대가리도 없이 틈던미션 걸었네 미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열심히 할게요 아니야, 만원도 큰 돈이야 어? 미스터폼 그럼그럼 아이작을 몇 년을 했는데 이걸 못 깨겠어 아, 나 이거 못 깰 수 있어 그리드나 그리드는 어려워 짧다는 돌릴게요 아, 이거 이걸로 안 돼 한 번 돌릴게요 렛츠고! 뭐야? 저기도 돈이 올라가네? 일단은 폭탄 사용해서 2등을 보겠습니다 챗! 자, 한 번 돌렸고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좋은데? 진수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제 스탯 호드 항상 키고 하네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크겠지? 킬 건데? 슈, 슈발라마 킬 건데? 킬 건데? 자, 일단,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게임 키도 좋아요, 이거 자, 이거를 일단은 그래, 이걸로 현지, 이거, 헌혈하자, 헌혈 자, 셋 넷 빨리, 빨리, 빨리 오니? 개꿀 방클리어 보상 2배? 그러면은 이거 코인 하나다 돈 2배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잖아 아, 여긴 아니에요? 아, 이런, 야발 슈바 아, 야발 슈발라마 아, 야발, 야발 슈발라마 아, 야발, 야발 슈발라마 어? 아, 야발 슈발라마 하하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아, 이거, 어떡하면 좋죠? 이거, 웬만한 스택 아니면 못하는데, 이거 아, 일단은 이걸로 해볼게요, 짜아 아, 아, 이거, 큰일인걸 아, 이거, 아, 이거, 상당히, 큰일인걸 아, 이게, 빠발리 못죽이면, 이렇게, 중첩이 쌓이거든요 아, 뭐, 큰일 났는데, 이거 아, 큰 위험인데요, 아, 이거 2022년 최고의, 위험인데요, 지금 오와, 야, 진짜, X됐다 아, 야, 야 진수야, 큰일인데, 웃음이, 왜 싱글범드 나오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어렵잖아 아니, 진짜, 이건 어렵잖아 아, 안 돼 체력을 먹으면 아니,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어렵죠? 네? 여러분, 일단 봐 보세요 어렵죠? 쉬운 거 아니죠? 어렵죠? 쟤는 좀 빠르다고요, 저기요 쟤가 더 빨라요 오! 미친 우어! 우와! 우와! 일치게 죽는 건데, 내 자존심이 가오가 사가 아니, X댄는데? 아냐, 뭘 X댄 할 수 있어 오니? 오 미친 왜 이렇게 빨라져고 사악 오 호 하나 더 잡아야 돼 어? 설마 이거 못 잡겠어 내가? 아 내가? 천하의 바크 진수가? 어? 좋아 봤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죠 아 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돼 누구나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클리어에 12만원이 걸려있고 죽는 거에 53만원이 걸려있으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거요 제 권위가 중요하죠 저는 돈보다 명예인 사람일걸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이 성을 잡아서 보이겠습니다 자 호 아 이럴수가 게이지가 없네 자 일단 가볼게요 오니? 오니 씨발 3티어들이 나왔네 어어 이건 낮을 먹어야 돼 낮이 관통이 되서 예 이게 진짜 중요해 박사장이 악마방 강의진에 다이스는 안채운다고 아 그건 크나큰 실수 아 그거는 크나큰 실수에요 예 자 자 낮을 먹고요 이걸 먹고요 여기 돌리는 거야 뽀뽀뽀 뿜! 나잇! 나이스! 악행! 슈발! 이것도 사! 슈발! 아 두개 사! 어! 요령하기 정말 최고의 친구죠? 안녕하세요? 오! 점심밤이 나온다고? 아! 이 변종들! 얼마나 강할까? 나보다 강하겠지? 난 곧 이 변종들에게 죽음을 맞이할거야! 정말 슬프겠지! 난 분노의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 이런 녀석에게 죽을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난 최선을 다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싶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내 실력에 비록 100%는 아니지만 열심히 했다는거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오늘 좀... 나... 잘 싸웠는데? 오늘 좀 깐트럴스가... 왜 돼버리지? 잘 되는 날이죠! 잘 돼야죠! 야! 아이씨! 젠장! 사소하고 조그만 실수! 큰일났다 나! 나 이거에 죽을지도 몰라! 이 보스는 매우 강력한... 아이씨! 니가... 아니... 아 이거 잡을거 같은데요? 아... 이번측에도... 살아남았다... 아... 자... 아우... 어떻게 피했냐? 아니 뭐야! 아니... 나... 뭐냐? 이번측에 한 대밖에 안 맞았다고? 정신차려 보도가! 더 자... 잘할 수 있잖아! 어... 더... 더 잘할 수 있잖아! 아... 더 잘할 수 있잖아! 어... 그런 뜻이야... 어... 폭탄 쓰겠으면 여기다가... 아... 이거! 아... 이 자루자루 개좋은데! 아... 자루자루 개좋은데! 아... 2원이 없네 2원! 쓰읍... 일단은 뭐 내려가볼게요! 다음중에 더 좋은게 있겠지! 내려갑니다! 아리오스... 와... 일단... 실패 사망금 오지... 오지... 3만원? 짠! 나 속마음인데... 군침이 싹 돌고 보험금 밖에 안 보인다!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나 솔직히 실패 마렵다! 아니야! 아니야! 속마음아! 뭐야! 아니야! 너... 아니야! 뭔 소리야! 어... 실패가 왜 마려워! 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 짤떼 여기 안녕하세요! 오! 데미... 저... 음... 쓰읍... 아니 좋죠! 예! 좋죠! 예! 그 짝장기로 데미지가... 예! 2페이스죠! 짝장기로... 예! 2페이스 다른거구나!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일단은... 열쇠를 사볼까나요? 예! 어! 잠깐만! 15원 있으니까... 쪽쪽이를... 사... 사죠! 예! 오오! 내가 좋아하는거거든요! 쪽쪽이! 예! 스테인플러도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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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보겠습니다! 예! 공속이 상당히 빠른 부분이죠! 관소도 되구요! 예! 가볍게 싹 피해주면서! 이렇게 컨트롤을... 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저 터집니다! 멀리서 싹! 예! 예! 음... 자! 뚱뚱한거 멀리서 싹싹싹싹싹싹! 예! 흠... 자! 실패보상 더이상 안올라가나요? 근데? 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아이고! 맞았네! 아유씨! 실패보상 더이상 안올라가나요? 오우씨! 자! 오케이! 오케이! 헤헤! 자! 11원! 음... 자! 이걸 사서 한번 해볼게요! 예! 아이씨! 외로면 안됐는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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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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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아화-하-하-하-하-하-시! 최 Ό경의 가베다 와아-웎-이 deliberately! 아화-으아ㅏ-아 시발! 이러면 못 깰 수가 없잖아! 이런 시발! 어? 형 오늘따라 운도 따라주고 이거 100% 이길 수 밖에 없겠는걸? 이거 지면 형 그냥 민심 나락 가겠는데? 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복이 됐는데 이게 오케이 야 얘 어 얘 왜 빨간색 맞나봐 얘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그렇나요? 예 자 시발 자 가볼게요! 넌 강해졌다 돌격해! 이 아니 이게 제왕절개가 현재 다이장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 아이템이거든요 이거 싸돌아당기는 애들은 그렇지 이동 안하면 데미지 낙낙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완전 사기적이 진수야 축하해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피비자님 그..그렇지 어 그..그렇지 네 길이 아주 쏙쏙 박히는게 개꿀이군요? 폭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좋네요 아 이야 좋네요 예 자 어 아 저 기분이 좋아요 예 야 이게 어허허 어허흐흐 흑 하필 제왕절개가 나와서 출간 variada recommending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체력이 몹시 없는 상탕 상탕? 상태 체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체력이 없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체력이 없다? 위험할 수 있다 예 어? 우왓? 쯧 야아 든든하네요 야아 아니 왜 이렇게 쎄 이 씨발 어어 왜 무빙도 오늘 좀 아이 쎄야지 뭐 얘 좋은 아이템 먹었으니까 쎄야지 어어 느낌이 쎄하네 어유 자아 53만원 으흐흐 자 아 저 실수로 어? 뭐야 그 키보드가 안 돼 어어 키보드가 아 제왕적인 덕포점 아 너무 좋잖아 참 아니 왜 이렇게 쎄 어? 나 얘 나 어? 나 얘 잘 못 이기는데 어 나 큰일났다 어? 안돼 부족을 쉽게 녹이면 얘들아 인정해져라 얘들아 인정해져라 얘들아 인정해져라 하하하하 얘들아 얘들아 이거 인정해져라 백만원은 인정해져라 백만원은 자연사 인정해져라 하하하하 아니 씨발 이런 미션이 어디 있어 이 나빠 새끼들아 내일 딱히 휴방인데 민심 따위 무시하고 백만원 그냥 먹어 키키 민심이 뭐가 중요해 그치 내 말 맞지 근데 굳이 민심을 왜 챙겨 민심이랄게 이 쎄 백만원 그거랑 너랑 뭔 상관이야 너네랑 이 슈슈바 새끼야 어? 너네랑 뭔 상관이야 근데 이 씨 자아 블라인드 좆다 하하 블라인드 이런 이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니 박수 쳤어요? 아 아니 박수를 언제 쳤어요? 배박수에요 배불러라 어 자 일단 7원짜리를 다 구매를 해볼게요 자 과연 아 데미지 나오는거 뭐 의미가 없죠 그리고 미래가 보인 다다다다다다다 저거 효과가 뭐더라? 미래가 보인다다다다다다다다다라 와, 떴다 왜? 개좋은거 우웍! 한...백이... Wrestle Barram g 아니 딱뚱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흫ㅏㅎ 왜 대으로 웃기갖 ㅋㅋㅋㅋㅋㅋㅋㅋ gam 클리어 보상은 만원으로 갔습니다 일단 돈 을 먹고요 에에에 에어 돌려 볼게여 뿔 야 그냥 잠깐 눈 감고 게임하면 되잖아 아무도 몰라 머동냐 X됐다 자 자 여러분 저 화장실만 다녀도 될까요? 오줌이 좀 막 갑자기 남아있게 오줌이 자 화장실만 다녀올게요 예 화장실만 손 삐었어 화장실 가다가 손을 삐어버렸네 오줌은 싸고 올게요 발등도 찌어 자 자 왕입니다 이제 하하하 사람이 나이 먹고 등 걸리면 추해지는구나 좀 씁쓸하네 개새끼야 씁쓸한 금액이 아니잖아 120만원이라고 120만원 죽으면 120만원 클리어가 아니야 죽으면 120만원 이 개새끼야 죽으면 죽으면 120만원 씨씨가새끼 일단 왕을 잡고 오겠습니다 없네요 오 있네요 오 깜짝아 아 시끄러게 내가 너무 강해 아씨 뿡 자 열쇠핀 없어요 더이상 열쇠핀 없어요 짜아 예 더이상 열쇠핀 없기 때문에 안 먹는게 에? 소울아트가 어딨어요? 소울아트가 바닥이 어디 없잖아요 아 아 몰랐네요 자 울트라 그리드 모드 앞에 왔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러니까 웃기기라도 하잖아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왜 아닌척해 아가리에 슈발 계속 그러면 민심 나락 나락하니까 눈치를 잃니까 그런거 아니야 개색 자 가보겠습니다 울트라 그리드 울트라 그리드 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자 족박진수야 티 안나게 가자 아니 아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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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뭐 뭐 뭐지? 자 어 저거 부수지 않으면 회복을 해버렷 자 아이씨 자 가까이서 놀게요 가까이서 어 아 왜냐면 가까이서 세 개가 때려야 되니까 아예 가까이서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 어 아씨 안돼 안돼 어 어 위험해 위험해 어 위험해 위험해 어 자 열패 끝 뭐야 뭐야 아니 이게 나 죽을지도 모르겠어 얘들아 어이 이게 안 돼 안 돼 만 더 안 돼 만 더 안 돼 만 더 안 돼 만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눈치 없는 C 섹션이 나온거야 제왕절개가 거기서 거기서 니가 제왕절개가 왜 나오냐고 그래서 왜 클리어하게 만들어 왜 클리어하게 만드냐고 자 아무튼 클리어를 했고요 자 미션 여러분 오늘 깼는데 클리어 했으니까 클리어가 더 어려운거니까 120만원 아니에요? 내가 조금 졸려가지고 위아래가 박힌건가? 저기요 왜 누르세요? 미션 건 사람이 눌렀어 저기요 아니 고민좀 둬 아니 자 미션 실패 사방보험급 사방보험급 자 실패 아이씨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의 실력 잘 보셨죠? 하하 울트라 그리드 모두 어려운데 제가 한 번에 단번에 이 새끼를 괘씸한 녀석들을 초전박사를 개박사를 내버렸습니다 하하 어땠나요? 기잘하죠? 2022년 출발이 좋네요 야하 네 아니 도대체 왜 이겼는데 기분이 안좋은거야 이해가 안되네 진짜 이해가 안달? 그럼 넌 평신이 틀림이 없어 게임을 클리어 안하고 게임하다 뒤지면 게임하다 뒤지면 120만원이야 어? 그 중앙에 가시 안받고 게임을 어려운 안그래도 어려운 모드를 클리어하면은 30만원이고 어느게 더 씨발 어느게 더 어시울까?